죽었다고? 죽었다고? 박차은쌤 본인이 죽었다고? 배타성이 강한 글에 결국 누군가를 찔러 근데 사실 관객은 인간은 찔리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 이런데 불편하면 얘기해줘야 돼 네가 그렇게 병신같이 웃고 있는데 선생님이 어떻게 아시겠니? 네 속을 자살이래? 걘는 우리 때문이라고 생각하겠지? 나도 힘들었다고 힘들었어? 나 때문에? 나 때문에? 나 때문에? 나 때문에? 나 때문에? 나 때문에? 나 때문에?